아이고 난 또 오늘 야근 당첨이네 아니 뭐 엄청 중요한 일 있는 사람들은 먼저 퇴근들 해요 퇴근들 해요 퇴근들 해요 퇴근들 해요 부장님 저 오늘 생일 파티 아이고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 빵 하아 생일 축하합니다 하아 부장님 저 강아지가 집을 당한 첫째가 가출했다고? 둘째 있으면 되죠 저 남자친구랑 싸워서 이혼하자고 부장님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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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장님 저 피곤해서 퇴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니요 퇴근해요 퇴근 안 야근 제발 야근하게 해주세요 아유 부장님 당연히 야근해야죠 야근 좋아 야근 좋아 아 피곤해 집까지 어떻게 가냐 피곤한 오늘은 플러스로 편하게 언제 어디서 출근하든 퇴근하든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스로 간다 풀라스 lama troph 아래 뚱 provider 역 페 vez 프라스 Ninрав 우 plants 오후 프라스